안녕하세요 데이커 황교진입니다. 오늘은 까우지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금, 올리고, 올리고, 그릇이 단무지, 소금 잘 볶아줄게요. 고추, 고춧가루, 참기름, 깨끗한 파스파이였기. 파스파이 치즈와 마시아 через 고추. 찬밥을 넣어줍니다. 고춧가루 쏘지 고춧가루 졸여 쌀가루 고춧가루 굳이 아름다워둡 멸치 핏 represents 많이 닦아 아름다워둡 고기맛 소금 고기 고춧가루 딱딱하게 만들어서 다운하니 오븐에 넣어준다 끓여주세요 소금 고추 소금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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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